정부의 의대 증원 배분 결과 발표에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내부에서 증원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. 의협 비대위는 어제 의대생, 전공의, 교수단체와도 계속해서 현 상황과 대응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으며, 정부가 자세를 갖추고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면 대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의협이 주장하는 원점 재논의는 2천 명을 제로로 가자는 게 아니라 증원에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, 어떤 부담과 이득이 있는지를 놓고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이를 두고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강하게 주장해온 의협의 기존 입장에서 다소 달라진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.